현대제철이 그동안 1박 2일에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던 전사팀장교육을 온라인 실시간 재택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통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홈런이라는 재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번 팀장교육은 그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7일 진행된 온라인 실시간 교육에서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다양한 혁신활동을 통해 위기 극복과 함께 강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팀장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회사의 위기와 기회,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성을 전하고 성과관리 기법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경희대 김상욱 교수의 특강도 진행됐는데요. 우리가 변화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물리학의 법칙처럼 불변의 가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대제철의 홈런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교육인데요. 회사가 아닌 각 가정에서 진행함으로써 수강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앞으로도 집합교육과 온라인 실시간 교육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활용해 임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